본인이 생각할 때 나 이쁘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소 그렇지 어머 자신의 감을 가져 본인이 생각해서 나 이쁘다 그렇지 다 이뻐요 못생긴 애들보단 이쁘잖아 근데 스스로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일 친한 친구 매일 보는 제일 친한 친구한테 야 나 이 정도면 이쁘지 않니? 이랬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미친녀 치료라고 했네 이러면 이쁜 거예요 잘 생각해요 제일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미친녀 치료라고 했네 이러면 이쁜 거예요 내가 안 이쁘면 제일 친한 친구가 뭐라고 하게? 그래 야 나 이 정도면 이쁘지 않니? 그러면 안 이쁜 애가 친한 친구한테 야 이 정도면 나 이쁘지 않니? 그러면 친한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정도면 이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못생겼단 소리 색이 아니겠지? 사진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스시가